야아. 뭐 배웠냐 이번에? 흐르쓰... 익시드? 삼단계? 그 다음에 맥스 익시드? 아니면... 블루로즈 차지3 배우자! 펑펑 터져야 재밌지! 블루로즈는 아 연구소 먼저 맞네요 그래 여기를 해야 마이나를 배우니까 어? 블루오버가 있네? 자굴 열어갑시다 어라? 이건 발동이 안되네? 아 네로는 여기를 다시 올라갈 이유가 없지 그러네 이거 단테꺼야? 젠저 단테꺼라서 안되나 보다 아까 것도 이제 칼맨들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보통 난이도일 때는 칼맨들이 좋아요 저 아 이 칼맨 말고 상어 말고 상어말한거 아닌데 아 아씨 아씨 아 아 아 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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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는 리볼버로 대처 가능하구만 상어는 리볼버로 대처 가능한지 잠만 여기 퍼즐 아니냐? 그 끔찍한 주사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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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하하하하하하 와아 하하하하 하하 하하 육 총 나온다 잘 됐어 잘 됐어 3이 나오네 흰색은 뭘까 아 흰색은 한 번 더야? 자쿨이네 2인데 아 뭐야 3초동안 도망다니라는건가? 그냥 저기 나와라 이건 뭐냐 으으 극혐 됐어 아 1? 괜찮아 3일때 치면 3이 나오네? 어? 아 진짜? 잠깐만 이 가설을 다시한번 지금 어디야? 그럼 1일때 쳐보자 어? 그거일때 치면 되는구나 그럼 2일때 치자 다음은 잠깐만 2나 2나 5 5가 나오면 되겠다 그냥 바로 뭐 다음이 5야? 3 다음이 5네 아 이거 되게 쉽구나 이렇게 하면 아니면 아니 지난번에 시청자분께서 원하는 숫자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트릭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거네 어디로 가야되냐 잠깐만 저기에 종은 왜있어 아아 필요없어 고 아 보스전이다 칼맨 나온다 야 제 이름이 뭐였지? 크루시오? 그럼... 너가 왔어 그녀는 예상이었어 하... 너는 누구야? 나는... 아그나스 아그나스? 험.. 그녀의 역사는 있어 가끔 많은가 가끔은 whats it is 그런 뜻이네요 그 자격이 필요한 곳간은 캡신거에 헬발렛의 곳은? 헬발렛이라고 하시네 그녀렛이 있나요? 저 그냥... 그... 그 딱을 듣던게 그 다음으로 그... 코ティ그iant 내가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 따라하고 있어 나온다 칼맨! 난 얘네가 좋다 재밌어 얘네 단테? 크레이도가 여기가 왔다 단테? 이 천국을 죽였다니? 여기 무슨 소리야? 내가 너에게 답변할 필요 없잖아 너는 이미 죽을 것이다 난 달라 지금 시작이 이 책을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 사이예요 하하하하! 다가올지 못하오 멍게 보솝! 이리니라우스! 하하, I did not catch any of this garbage to me! GO!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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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너무 재밌어 이거 그냥 동그라미만 누르고 있으면 다 깨거든 물론 DM empire도 그런 기준은 아니죠 그건 안해봐서 모르겠다 DMD는 나같은 초자가 할게 못해 같은 말로다가 나같은 찐밥이 할게 아니에요 , 그리고 예약이 있고 trans겨 nosso 일회! 사rust하나 유상자가 나오고 그러나 신을 하하 이래서 방심하면 안 돼 그냥... 하나의 아르바이트 생활이 되어있어 저것들은 다 문두스가 만든 애들인거잖아 그치? 거의 지가 만든 것 처럼 이러고 있어 수많은... 당신이 그 문을 만들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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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음 soon you shall be my next subject of experimentation so that I can learn a little something from you and that arm never 쉐앗테이킹 여기서 각성하지 않나? 아니야? 안해? 간다 그렇지 야마토가 눈앞에 있는데 각성해야지 멋있었다고 이거 어? 여기서 아그나스랑도 싸우던가? 따로 싸우지 않나? 어... 어떻게? 내가! 내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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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다음 정장에서 내 마음을 변하네 제가! 저게! 뭐? 그리고 내가! 히리헤드 지키기 위해 데메크에서 마모를 버리니까 되게 웃긴다 에이 으 으 한창 이거 할 때는 이제 단파를 할 때 였어가지고 되게 귀검사 짭거리고 다녔었는데 게임을 해보니까 귀검사 짭 같은 게 아니었어 존멋이었어 요번 미션에서 아그나스 까지 잡나본데 으음 저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드디어 길 뚫렸네 그럼 여기서 아마 정글을 지날 거예요 이제 밀림 그 다음에 기사 대빵이랑 싸우고 보스한테는 가는거지 네로의 보스 아니 카메라 아니라니 저거 어떻게 먹냐 스내치 3레벨이면 먹을 수 있나 와 블루오브 조각이 있는데 저걸 못먹고 가야돼 와 씨 와 씨 갑시다 그냥 시간 아까워 빨리 마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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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숨겨진 오브를 전부 찾으라는 거가 이건가 본데? 야 이거는 위치 파악부터 해야겠다. 전혀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못 올라가냐? 뭐야? 하나도 못 찾았어요. 하나도. 단 하나도. 뭐야? 아니 어디에 있는데 오브가? 이거는 공략을 봐야될려나? 와 뭐지? 정말 제대로 숨겨놨는데? 버리죠 그냥? 못 찾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버벗 조각인가? 아 여기서도 나와. 이거 봐.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여기는 정확히 얘네를 잡았었어 또 진짜 이지인가? 왜 이렇게까지 매칩이 약하냐?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닌데 싸우는 맛이 안 나 너무 약하니까 잘하는 건 아닌데가 아니고 그래야 보니까 못하는데 너무 애들이 빨리빨리 녹아서 어? 잠깐만 야 여기서 블리츠 나오지 않나? 블리츠 처음 등장하지 않나 여기서? 아닌가보다 단체 파트 때 나오나 보다 여기서 어? 예아 13년 전에 SOS 그러니까 하드 난이도를 할 때 여기서 나왔던 블리츠한테 계속 깨졌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못 잊지 내가 그때 이후로 블리츠를 진짜 싫어했어 아직도 블리츠가 제일 싫어 데메크 시리즈에서 극혐 어? 슬슬 끝날 때가 되.. 티 않나? 어? 밀림이다 밀림.. 보스전까지 해야돼? 설마? 그렇게 길어? 요번 미션은? 요번 미션은? 여기서 딱 끊고 이 다음에서 밀림 다 진행한 다음에 에키드나 잡고 그게 되게 맞아 보이는데 어? 한태형이다 어? 헉.. 문의 효과의 효과가 죄송합니다 기다려줘 땡큐 그런 말이었구나 나중에 놀아준대요 퐁글러 써주면 나도 알아먹어 퐁글러 써주면 나도 알아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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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본어를 공부 안하고 대충 아는 사람의 특징 그치 야 요번 미션 클리어 아니 S를 두개 땄는데 오브를 너무 못찾아서 A인건 좀 아깝다 하하하하